그림이 좋았었네요, 공개 정말? 우리 뮤지컬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와우 진짜 진짜 웃기기도 하고 진짜 웃겨요 저는 아.. 그리고 랩 랩 그..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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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영색 뒤에 있는 나는 무지개 출 수 있는데 누가 누구예요? 뭐요? 아저씨가 당신이 진짜 좋아하긴 좋아하나봐 왜요? 여기 이렇게 아티스트 아무나 노래하라고 그러고 준수는 딱 정해놨어 이거 무슨..한금별이요? 전체..전체.. 마지막 마지막 저 어디 보는 거 그런데 내가 사실은 바꿨어 왜냐면 이건 지금 아성을 같이 부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버지 받는 뭐 이제 발급자 손으로에도 손으로.. 손으로.. 아.. 손으로.. 당신은 어디가 되냐면 우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시오 우배가 여기 떠나서 그러면 여기 험한 세 장은 험한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? 어? 이거 알잖아? 아니 근데 제 키로.. 남자 키가 이겨요 어? 그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게 막 전주대 되는 거 네 여기가 올라가요? 뒤가 여기가 올라가요? 여기가 올라가요? 북두치의 질성 빛나는 밤이 여기가 북두칠성 이거 북두칠성 북두칠성 너의 시선 안에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만 있게 그렇게 생각했어 지금 넌 내 남아있어 남아있어 내 남아있어 나 죽은 거야 내가 날 떠나 나 죽은 거야 네가 날 떠나 나 죽은 거야 네가 날 떠나 그렇지 와 그러다 공연 때 그렇게 한다 진짜 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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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 나있어 그게 똑같은데 이게 또 그래요 79마디로 그래 이런 우회 없지 없게 이런 우회 없게 이거죠 이런 우회 없게 우회 없게 우회 없게 맞지? 근데 비행기 근데 자연스러워서 그냥 너 너를 치우려 너 치우려 해봐도 넌 내 두 눈에 넌 내 두 눈에 넌 내 손에 넌 내 손에 넌 내 손에 넌 내 손에 2차 나두 이제는 나도 mesmo 나두 이제는 지치나 봐 우리 추억 혹시 나를 다 두려워 혹시 나를 다 두려워 혹시 나를 다 두려워 또 난 다시 내게 고마움을 사랑한다면 그댄 그가 저 그댄 절대로 후회 없게 후회 없게 사랑할래 나 죽은 거야 네가 날 떠나 없어 돌아가도 넌 곁에 곁에서 넌 다시 살래 내 꿈에 남을 잃고 넌 내 남을 잃고 나를 그리워가 또 나와 다시 숨기고 너와 너와 내게 너와 내게 난 다시 살래 네가 그리워 뭔가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뭔가 제대로 마무리를 나도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지? 난 죽은 거야 내게 군인 네게 우와 네 abb feed 너 없이 난 아무 의미 없어 하나 시켜야지 알지 나 손에 내게 내가 그리워 내가 그리워 내가 그리워 나 그리워 나 그리워 너와 다시 사귀자 내게 오 오 내가 나 그리워